상인 5, 6구역 오늘 기도 제목들을 정리해 놓은 부분을 보면서 새롭게 교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보지 못했던 영적인 지도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상인 5구역은 바로 건너편의 롯데백화점 중심에서 쭉 올라가는 도로편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인데 특별히 밤마다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대각성 쪽에 있는 그 골목들입니다 그리고 상인 6구역에서는 또 많은 종교들이 들어서 있는 그런 현장이기도 하고요 정말 우리 5, 6구역이 오직 예수뿐임을 증가하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그 이로써 먼저 우리 5, 6구역의 모든 제자들이 좁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가는 그런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면서 격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 상인 5구역, 6구역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많이 같이 참여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축복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암호스 8장입니다 암호스 8장 11절 12절 13절입니다 암호스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1282면입니다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지리라 아멘 조금 기도해 주실 것은 지금 70현장을 놓고 우리 지교에 담당하는 사역자들 집중훈련이 오늘 7시부터 진행되어 졌었습니다 3주간에 걸쳐서 진행되어지는데 격주로 진행될 여정이고요 오늘 잠시 제가 보니까 한 60명 넘게 우리 참여하시면서 실제로 우리 교회 지금 대구 전체를 놓고 70현장 귀중한 보금 가지고 귀중한 말숨운동 기도운동 생명운동을 일으켜가기 위해서 그게 현장에 숨겨진 제자를 찾기 위해서 70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17개 현장들이 지교회 현장으로 연결되어지고 얼마 전에 우리가 6개 지교회가 파송되어지는 기중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박례희 목사님께서 특별히 우리 지교회 사역자들에게 지역을 책임지는 파수망대다 귀중한 말씀을 주셨어요 지역을 책임지는 파수망대다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지교회 집중훈련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로 지역의 빈 곳을 찾아 세워서 특별히 말숨운동과 기도운동과 생명운동을 통해서 지역지역 안에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다락방은 낚시를 던져가지고 올리는 것이라면 지교회는 거문을 던지는 것이다 거문을 던지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현장들 놓고 70현장 실제로 대구를 살리는 그런 말씀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기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감사한 것은 우리 많은 사역자들이 참여하고 또 우리 장론님들도 특별히 남자 장론들도 시간을 내셔서 함께 참여해서 보니까 한 열 몇 분이 남자 장론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특별히 정말로 지역을 책임지는 파수망대로 각 지교회들이 귀중한 현장에 참된 제자를 찾아 세우는 그런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집중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 있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조금 기도 제목들을 좀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13절을 오늘 본문으로 담았습니다 특별히 먼저 여러분 아실 것은 마지막 때에 왜 우리가 말씀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되느냐 분명히 기근이 온다였어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다라고 말씀했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가면 갈수록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 모든 사람이 빠지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오기 때문에 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오느냐 말씀을 올바른 정확한 말씀을 전달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갈수록 바른 교훈을 싫어합니다 바른 교훈을 싫어해요 세상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갖고 있으면 가짜는 항상 공격하게 돼 있어요 언제든지 여러분 어떤 면에서 정말 여러분이 복음 갖고 있다면 늘 항상 공격은 오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세상 자체가 바른 교훈 듣기를 싫어해요 가면 갈수록 바른 교훈 진짜 살아나는 바른 교훈을 전달해 줄 사람도 없고 바른 교훈을 듣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왜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하느냐 전부 다 자기 유익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에게 익숙한 말 자기에게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합니다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말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디모델 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자기를 사랑하며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디모델 후서 4장에도 보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쫓아가면서 자기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했어요 자기에게 유익된 데만 듣고 있어요 그게 마지막 때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마지막 때에 바른 교훈을 듣기를 쓰라고 자기 유익을 따라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이죠 어떤 육신적인 능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안 믿으려고 하고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능력들을 추구하고 그 능력을 보이는데 쏠려가고 쫓아가게 돼 있어요 어떠면 갈수록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니까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육신적인 능력을 행하는 곳이라면 누구든지 그게 잘되었던 잘못들은 상관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빠져들게 돼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쳐버린 거라 말하면 아마 우리 자신들이 말씀을 놓쳤다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이 목이 말라지게 돼 있어요 이러면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면에서 교회가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 안 되니까 교회가 무너지고요 현장에 완전히 허가임이 장악합니다 허가임의 역사가 장악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 안 되니까 결국은 후대들이 방황하면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의 제목들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 있는 자가 돼야 합니다 이 축복의 역사를 붙잡고 이 안시대에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본질, 핵심이 무엇인가를 아셔야죠 성경의 본질이 무엇이고 핵심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이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오는 것이 뭐냐 이 말씀이 내 안에 끊어지지 않도록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는 현장과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끊어지지 않도록 한다면 시간감이 갈수록 우리의 모든 현장,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불안주원 주신 제목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 있는 자라는 이 제목 붙잡고 오늘 이밤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의 속에 내가 있는가 정말 확인하고 말씀을 붙잡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럼 성경의 본질이고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떠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알면 성경의 본질이 무엇이고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를 잘 알게 돼 있어요 성경의 본질과 핵심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해답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아셔야 되죠 그리고 절대 해답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미션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를 향해서 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성경의 본질과 핵심에 대한 부분들인데 세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해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답을 주신 것이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느냐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요하모 5장 39절에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너희가 이 성경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줄 알지만은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다고 말했어요 너희가 성경을 읽기는 있는데 성경을 묵상하는데 이 성경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묵상한다 이 성경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우리가 묵상하는데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요하모 5장 39절에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요하모 20장 31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리스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름 믿고 생명 얻도록 하기 위해서 4대행연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할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들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절대 해답으로 주신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의 모든 해답을 그리스도로 누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름이 그리스도고요 구원받는 이름이 그리스도인데 성경 구절 잘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재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경 한군데 듣고 본다면 콜러스에서 1장 14절입니다 같은 말씀이죠 콜러스 1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을 우리를 송량꽃 제3을 얻도록 하셨다는 것 제 문제 해결 받는 유일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참된 제사장으로 주신 분이 바로 제사준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의 역사는 뭐냐 요한 1서 3량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밀하기 위함이라 했으 참된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뜬하게 만들고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속이고 있는 모든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 그 배 위에는 사단이 있죠 그 사단의 머리를 그리스도 깨서 오셔서 깨뜨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요한 모험 14장 6절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 거기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참선자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누구로 말면 아마 그리스도로 말면 아마 그리고 빨리 여러분이 뭐냐 절대 해답인 그리스도 이 축복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문제 올 수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왜 주셨느냐 사실은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는 것입니다 문제 당할 때 그리스도로 답을 안 내요 모든 문제에 답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문제 당할 때 그리스도 안 붙잡아요 어려움 당하면 그리스도 안 붙잡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모습이 그런데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으로 당하면 당할 소리는 뭐냐 더 깊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답으로 붙잡고 여기에 힘을 얻고 여기에 승리하고 여기에 증거를 가지라는 겁니다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 붙잡음으로 말면 아마 힘을 얻고 그리스도 붙잡음으로 말면 아마 승리하고 그리스도 붙잡음으로 말면 아마 증거 가진 증인으로 쓰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 가지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절대 해답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답이 될 수 없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 교계에서 부산 해운대에 모여서 한 10만 명 넘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국 전체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해운대 성령운동, 해계운동에서 집회를 했어요 주일날인데 주일죠 주일 오후 시간에 모여가지고 부산의 전체 교회들이 모여서 또 아마 한국 교회에서도 같이 합류를 한 것 같아요 한 10만 명 넘게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어떤 한 분의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를 할 때의 시작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김중곤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전도자 김중곤 목사님 CCC 총재였던 김중곤 목사님 그분이 살아생전에 대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100가지 질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그래서 100문 읽다 뵀는데 답은 한 가지라는 거 100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게 영상으로 나와서 김중곤 목사님 그 영상으로 나와서 한 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은 사람 보고 했는데요 모든 그 문제들을 가지고 문제를 던지면 그게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에 참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게 100가지 문제를 던지고 그 100가지 문제의 답을 그리스도라 답하는 그런 아주 감동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냥 넘어갑시다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니까? 우리는 대부분 답을 그리스도로 못 붙잡아요 그래서 문제 속에 빠지고 갈등하고 어름당해요 분명해선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에게 문제 있다 어름 있다 갈등들 있다 거기에 대한 답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우리는 그걸 답으로 안 붙잡으니까 다른 문제가 와요 사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로 붙잡는 순간에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문제 속에서 어름 속에서 그리스도로만 하면 어름이 있지만 거기 속에서 정거 가진 정인으로 서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절대 해답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절대 미션을 주었어요 이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절대 미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절대 미션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절대 미션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절대 미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빌리포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말씀했습니다 저와 이혼의 배경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구절 더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만 한 구절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죠 로마 시민권이 아니다라는 거 바울이 중요한 고백을 빌리포 3장에 냈는데 나의 모든 배경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결국은 뭐냐 이 땅에 발을 디뎌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배경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어떤 문제 앞에서 담대할 수밖에요 왜냐 배경 자체가 다른데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조금 훌륭한 사람이 나의 배경으로 딱 되어 있다 얼마나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여러분 자랑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물며 보호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겁낼 것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르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 사실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보좌의 축복을 알게 되고 이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함과 더불어 실제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함과 더불어 전무후만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배경을 알면 알수록 보좌의 축복과 이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고 이것이 전무후만 역사의 응답으로 나타나면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현장에다가 전달하고 포럼하는 것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가범 16장 19절 20절입니다 이것을 현장에 전달하고 포럼하는 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가범 16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사도들이 나가서 주의 말씀을 증가할 때에 거기에 주께서 구원 얻는 사람을 더하게 되는데 주의 말씀이 더 확실하게 힘이서 증거되어지는 그 역사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주님은 보좌에 계시는데 제자들이라고 두루 전팔을 새 주의 말씀이 더욱더 확실하게 증거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역사들을 마가범 16장 19절에서 20절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그 사실을 전달하고 그걸 포럼하는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현장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절대 미션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절대 미션 하나님의 나라 흑암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이 보좌의 축복이고 수공간을 초원한 축복이고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현장에 조금만 전달하게 되면 내가 나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목표는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하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증인될 수 있도록 2, 3, 7 나라 살리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린 것 세계보고마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절대 목표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약속하셨다는 것 내 힘으로 2, 3, 7 나라 5천 종족을 몰살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약속하셨어 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 있게 될 때 따라오는 것이 뭐냐 땅 끝까지 이르는 한마디로 말하면 땅 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귀중한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은 이것을 위해서 달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을 위해서 달려왔고요 신약은 이 사실이 성취된 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또 이 현장에 일어나는 일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땅 끝까지 복음화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믿습니까?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나요 구약에는 이것을 위해서 달려왔고 지금 우리 현장에 일어나는 일은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본질 핵심이 뭐냐 이 세 가지만 제대로 딱 알면 땅 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그 축복의 비밀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이 사실들이 내 안에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매일의 삶이 있죠 또 매주 한 주 한 주의 삶이 있습니다 또 한 해 한 해의 삶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말씀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대로 성취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있느냐 그게 가장 소중한 것이 돼요 여러분에게서 지금 시간표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말씀 듣는 겁니다 말씀 듣게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른 뼈다귀가 가득한 해골 골짜기에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 인도하셔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나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나라 그 말씀을 대어나라 그 말씀을 대어나니까 이 뼈젓뼈들이 들어맞아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나니까 해골 골짜기에 뼈다귀들이 이 뼈젓뼈들이 들어맞아지면서 거기에 살이 붙게 되고 그러면서 뭐랍니까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했어요 이게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듣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런 말씀 듣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극히 큰 군대가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에 내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되어주는 축복들이 말씀 들을 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한 모음 15장 7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 역사였는데 그 앞에 15장 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 하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겠다 했어요 기도에 응답받는 비밀이 뭐냐 매일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다 그만큼 힘든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강달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들이다가 신경질 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기 형제를 돌로 때려 죽었잖아요 예배들이다가 신경질 나가지고 아베를 죽인 겁니다 처죽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해결받아야 될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정말 말씀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건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되는 거죠 말씀이 들려지는 그 축복을 누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예배 들으면서도 많은 갈등들 얼음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말씀이 임하면 내가 지극히 큰 군대가 되어지는데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내 자신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를 바라봐도 힘들고요 모든 게 신경질 나는 겁니다 사실은 정말로 말씀이 여러분의 개인 개인에게 들려지는 그런 축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말씀 듣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강단 말씀입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가장 소중한 것은 말씀 듣는 것이고 여러분 생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예배고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말씀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에스겔 47장의 1절 1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과 무릎의 허리에 차고 건너가지 못할 부분도 가득 찼어요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게 되는 역사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게 되어진 역사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예배를 통해서 강단 말씀을 붙잡게 될 때에 이게 우리의 발목과 무릎과 허리에 차고 가득 채워지면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지고 들어간 곳마다 나중에 보면 성경에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진벌조차도 살아나는 모든 죽은 나무들과 다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했어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축복된 응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분주합니까? 예배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하 없어도 예배 놓치는 건 바보 중에 바보예요 우리가 뭔가 만약에 많은 일들을 한다고 분주하다면 빨리 그 일들을 정리하고 예배부터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예배 소개터 가야 해요 누가 보면 10장 40절입니까? 42절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르다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를 모셔드리는 그 일들 때문에 너무 분주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다리면서 말씀 듣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 동생 보니까 지금 손님이 왔는데 가만히 앉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일을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는데 말씀 듣는 것을 선택했다 했어요 혹시 여러분이 마르다처럼 일 때문에 분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또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토요일부터 여러분 준비하시고 정말 주일을 놓고 준비하면서 정말 받을 은혜를 바라보면서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일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 때 집중해서 예배 와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신문일에 들쩍게 된다 주일날 와가지고 이런저런 사람 말한다 세상 이야기한다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리스도로 말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린다 여기 엄청난 하나님의 굉장한 계획과 함께 엄청난 축복된 역사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주일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예요 오늘 또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예배함으로 모여지는 시간들인데 하나님만이 영광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정지는 이 장에 기준한 응답을 주시자고 그 기도예요 사실은 여러분 마가다랍으로 산화되어서 기도할 때 오순절에 마가다랍으로 일어난 다섯 가지 응답의 역사 그 응답이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보다 더더욱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내 한 사람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시간 그래서 한 마음으로 일심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일로 바쁘지 마시고 분주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하며 추건합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에요 그냥 말해야 합니다 예배 성공이 반드시 인생 성공으로 우리에게 와지게 돼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이 말씀 듣는 것이 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예배 강단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것이 강단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그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묵상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듣는 말씀과 오늘 주일을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여러분 들어가 있는 현장에서 뭐 하는 얘기는 묵상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 안에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이 바뀌어지고요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은혜가 부어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이 역사가 말씀 통해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정상적인 치유는 뭐냐 말씀만 제대로 받아도 살게 됩니다 휘불에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영과 혼 및 간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까지 안 돼 있어요 우리 하나교의 성도들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 듣는 것입니다 가장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뭐 하느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있는 게 뭐합니까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집중한다 그게 묵상이죠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집중한다 그 묵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새 은혜고 그 묵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치유가 일어나는데 이때 치유의 은혜일 때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이 우리도 모르게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병든 부분을 치유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디 속에 들어가면 되느냐 말씀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문제는 문제 안 되어져요 어느 날 알고 보면 문제 해결된 것을 알게 돼요 정말로 여러분 치유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 모르게 갈급한가 조급한가 잘하는데 아니에요 정말로 말씀 붙잡고 내가 집중해서 아 내게 말씀에 집중하라는 은혜를 주신 시간이구나 알고 말씀 속에 들어가면은 나도 모르게 언제 병이 왔는지 정도로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짜 은혜 받으면은 치유 안 되어도 괜찮잖아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죠 내 은혜가 내게 좋가도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고 그게 바울이 눌렀던 체험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병든 부분을 놓고 세 번을 간절히 하는 게 기도했는데 치유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 대신 뭘 줬다고요? 해답을 주었어요 바로 내 은혜가 네게 좋가도다 내 은혜가 하나님 주신 은혜 그게 다 아닙니까? 그게 네게 좋가도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울이 눌렀던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역사 속에 있는 전도자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가장 소중하게 이길 것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러면서 내가 날마다 무엇을 가지고 집중하느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성경의 본질과 핵심을 알고요 이것이 내게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 속에서 나가야 될 때 현장에 세상을 향해서 비로소 정복자가 되어져요 정복자 그는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세 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를 살리는 것이죠 시작이 나를 살리는 것인데 정복이라는 말은 전쟁할 때 정복은 사람을 죽이고 그게 정복인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복은 뭡니까 살리는 겁니다 그게 정복이에요 전쟁의 사람을 죽이는 정복이 아니라 땅을 뺏아버리고 사람을 죽이는 정복이 아니라 우리는 살리는 정복이에요 살리는 것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인데 나를 살리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가거를 정복해야 합니다 세 가지 정복인데 오늘을 정복해야 합니다 미래를 정복해야 합니다 가거를 정복한다는 말은 뭐냐 많은 사람이 거의 다 보면 여러분이 가거, 상처, 어떤 면에서 상한 감정, 이상한 습관들, 고질적인 부분들, 고질적인 문제 나만 알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어떻게 가거를 정복하느냐 여러분은 이 문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요한 59절, 30절에 다 이루었다 했어요 여러분 가거 다 끝냈다는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의 모든 가거는 다 이루어진 그리스도로 말면 아마 전부 다 뭐가 되어지느냐 발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발판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가거가 디딤돌이 되어야 되고 발판이 되어야지 그게 가거가 해결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거가 정복 안 된 겁니다 다 끝났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게 나의 발판이 되어있느냐, 디딤돌이 되어있느냐 그게 가거를 정복한 겁니다 가거가 발판이 되어지고 디딤돌이 되어지면은 여기서 오는 응답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름만의 오는 오직이 오게 돼 있고 그래서 요셉은 어떤 면에서 가문의 열이 안 좋은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그 가거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그게 발판이 되어서 요셉에게는 오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유일성의 응답과 함께 요셉을 통해 나라를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살인자인 모세에게 살인자라는 그 가거가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게 발판이 되어서 모세는 그게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을 이루는 귀중한 발판이 되어진 사실을 보게 돼요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발판이 되어지고 디딤돌이 되어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역사가 그 속에 발견되는 거죠 이게 가거를 정복하는 겁니다 오늘의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당하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오늘의 부분들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오늘의 부분들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을 붙잡고 이게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지금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움과 오늘의 어려움과 갈등들과 환경들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들 오늘의 문제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들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이 뭐 하느냐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오늘을 정복하는 비밀입니다 미래를 정복해야 되는데 앞으로 미래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요 많은 정신병들이 일어나고요 4차 산업 5차 산업을 거쳐가면서 사람들은 편을 내치지만은 그로 말면 많은 병폐들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는 소수가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장악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소수가 전 세계를 움직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정복하는 기중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답을 주셨는데 마태봉 24장 14절입니다 전도와 성교에 방향 맞추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의 모든 미래는 복음 증가하는 그 시간표에 따라서 미래는 증폭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성교에 방향 맞추고 나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 있는 전도자들로서 정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 붙잡고 누리고 이 사실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자로 쓰게 됩니다 말씀의 핵심이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말씀 붙잡고 누리고 이 말씀의 성취를 보면은 결국은 뭡니까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 있는 전도자는 전세계를 살리게 돼 있습니다 이 응답이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되어 있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고요 먹을 것이 배고픈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기근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서 목마른 오고 기근이 온다고 해서 그렇다면은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시대의 추억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 있는 전도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 딱 붙잡고 여러분 통해서 현장에서 살아나는 기존의 성취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